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전화번호를 백업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백업해 놓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 전화번호를 다시 확보한다던가 카톡에서 친구 계정을 등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락처에서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연락처를 검색해서 들어가세요. 여기서 연락처를 터치하면 화면에 이래 같이 나오면 이 부분 있죠. 점 3선 있잖아요. 3선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서 연락처 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연락처 관리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락처 가져오기 내보내기가 있죠. 연락처 가져오기 내보내기를 터치를 합니다. 터치하면 연락처 내보내기 있죠. 연락처를 SIM카드나 연락처 파일로 내보내세요 했죠. 그래서 이 내보내기를 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유사시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 이 연락처 파일을 가져오면 되겠죠. 복구하면 되겠죠. 내보내기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내보내기를 터치하면 어디에 내보낼까. 여기 모든 연락처가 제 경우에는 1662개로 되어지는데 모든 연락처를 다 내보내야 되겠죠. 내보내서 내장 메모리나 SD카드나 SIM카드로 내보내는 겁니다. 저는 내장 메모리로 내보내 보겠어요. 내장 메모리를 내보내서 다른 곳에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장 메모리를 터치해서 하면 아래쪽에 보면 내보내기가 떠요. 내보내기를 터치합니다. 내보내기를 터치하면 현재 아래쪽에서 빙글빙글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내보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락처가 저의 경우에는 1662개로서 굉장히 양이 많으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연락처가 내보내기가 끝나면 내장 메모리에서 내보내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연락처 확장자 VCF 파일로 내장 메모리에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단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내장 메모리를 내보낸 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내장 메모리에 있는 그 파일도 분실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 스마트폰이 복구를 할 수 없으니까 내장 메모리에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넷파일로 갑니다. 넷파일의 내장 메모리로 가서 어디에 저장됐냐면 다운로드는 이 폴드에 저장됩니다. 다운로드를 터치하면 여기에 보세요. 연락처 VCF가 1.02MB다 이렇게 있죠.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내장 메모리에 그대로 두면 스마트폴로 분실하면 이것도 분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곳에 나의 다른 계정에다가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곳에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락처 VCF라는 이 파일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여기 선택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 선택이 돼서 V자 돼서. 여기 아래쪽에 복사라는 게 있어요. 복사를 터치합니다. 이걸 어디에 복사를 딱 보완해 둬야 되겠죠. 그래서 복사를 터치해서 그러면 이 내장 메모리에 두면 그대로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 상단에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뒤로 가기가 있어요. 뒤로 가기. 이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계속 터치해서 빠져나갑니다. 터치하고 여기 터치하니까 제 기회는 여기 구글 드라이브라고 했죠. 구글 드라이브 같은 곳에 저장해 두면 스마트폰을 분실하더라도 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달아가면 다시 있겠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의 마이박스라던가 혹은 여기 원드라이브라고 저는 있어요. 이런 곳에 저장해 두면 안전하겠죠. 구글 드라이브는 많이 사용하니까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갑니다. 그러면 저같은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에 이미 저 위에 상단에 보면 전화번호 백업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두었죠. 여러분은 이런 폴드가 없다면 저 위에 상단에 점색이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폴더 추가라는 글자 보이죠. 폴더 추가 이것을 터치합니다. 폴더 추가를 딱 터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폴더 추가 이름을 넣습니다. 이게 어떻게 넣느냐 하면 자 여기서 터치해서 이걸 터치해서 다 지우고요. 전번 여기에 전번 백업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넣으면 되겠죠. 백업 이렇게 넣고 그리고 나서 추가를 터치합니다. 추가를 터치해서 그러면 전번 백업이라고 제일 위에 생겼죠. 폴드가 이 폴드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저 하단에 보면 여기에 복사라는 글자가 보이죠.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여기 터치하면 지금과 같이 폴드가 이 폴드 속에 연락처 연락처 VCF가 1.02MB를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 전화번호를 분실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것을 가져오면 됩니다. 이것을 복사로 해서 내 스마트폰에 복사로 해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연락처에서 여기 아까 가져오기 했죠. 연락처에서 연락처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왼쪽에 작대기 세기를 터치해서 연락처 관리를 터치해서 연락처 가져오겠죠. 여기서 가져오기 이것을 터치해서 그 파일을 찾아서 가져오면 됩니다. 이상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분실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를 따로 별도로 다른 구글이라던가 원스토어라던가 다른 곳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